기출 변형 문제 1회입니다. 정수를 입력받아 3회배수이면서 7회배수인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빈칸을 채우시오.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코드가 같이 있게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하게 되는 배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어떠한 숫자를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그 수의 배수라고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게 되다 라고 하게 되면 짝수로 어떠한 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홀수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을 경우에는 3의 배수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라고 하는 부분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서 7로 나눈 나머지도 0이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에서 보시게 되면 i라고 하는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x에 7로 나눈 나머지를 y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위 두 분에서 0이라고 하는 값을 비교하지 않고 z라고 하는 변수에 x와 y를 집어넣기 때문에 z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0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른쪽에 써놨었던 이 부분에서 눈을 두 개를 쓰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쓰게 되는 부분이고 알고리즘에서의 같다라고 하는 건 눈을 하나를 쓰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은 z는 0. 코드에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남아 있었던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똑같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x, 7으로 나눈 나머지가 y에 들어갔을 때 z값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2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z는 0과 같다.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어떠한 변수에다가 는 이퀄이 하나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대입한다라고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코드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는을 두 개를 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2번입니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네트워크 상에서 컴퓨터 식별하는 고유한 주소를 ip라고 하게 됩니다. ip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ip에 대한 부분은 ipv4는 32bit ipv6는 128bit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먼저 참고하고 생각해 주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이때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ipv6의 캐스트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ipv4 같은 경우랑 다르게 ipv6는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그리고 유니캐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답을 쓰는 거나 보이게 되는 게 전혀 지향이 없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으로 나오게 되면 멀에 유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는 것도 조금 더 외우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으로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전입연산자 후위연산자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 지금 현재 합의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2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전입연산자와 2라고 하는 부분에 후위연산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전입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연산한 후 이제 계산이 되게 되고 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후위연산자는 연산하게 된 후에 수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합에는 3과 2가 들어가게 된 5가 5가 들어가게 되면 A는 3이 B는 1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출력이 그냥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대로 그대로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합은 5 A는 3 2며 B는 1 2다로 구성되게 됩니다. 출력 부분에 대해서 나와있는 부분은 답과 동일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들은 주관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나 편차는 인정이 가능하지만 해당하게 되는 출력하게 되는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글자들 같은 부분들은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게 되면 오답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설계한 것과 다르게 동작하거나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 에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결과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측한 결과와 실행한 결과 간의 차이점 업무 내용의 불일치 예측한 결과와 실행한 결과의 차이 또는 내가 예상하게 되는 부분과에 대한 불일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는 결함이라고 하게 됩니다. 결함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이 2학년 2거나 3학년인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2거나기 때문에 저희는 OR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간다. 이때 이 OR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이라는 함수로 쓰이게 됩니다. 중복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은 디스틱트라고 하게 되는 함수로 명령어를 써주게 되죠.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2학년 2거나 3학년은 여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을 제거하는 디스틱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만 작성해 주시게 되면 됩니다. 6번입니다. 단말과 단말을 이어지는 분기와의 접합점 또는 그 자체를 노드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드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기반 구조가 없는 네트워크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는 edgehook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영어다 보니까 edgehook 또는 edgehook 또는 영어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네트워크라는 글자를 쓰셔도 되구요. 상관없이 저희가 구조 기반 구조가 없게 되는 네트워크 같은 부분은 edgehook 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은 C1으로 구현된 25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게 되는 건 root죠. root라고 하는 걸 명령어는 sqrt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블로 순정되어 있는 x는 25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실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sqrt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문제가 기출복업 문제에 나왔을 때 라이브러리 함수만 작성하기 때문에 sqrt라고 쓰거나 아니면 해당하는 코드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sqrt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x로 묶어주는 거 이렇게 되게 되는 부분도 가능은 하십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김백수에게 과목 테이블을 검색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grant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grant라고 하는 거에 반대되는 부분은 revoke 둘 다 시스템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on2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적성이 되게 되지만 권한을 부여하게 됐을 때는 on이라고 하는 부분과 툴을 revoke해서 사용자에게 권한을 해제하게 될 경우에는 onfrom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답은 grant가 되겠죠. 9번입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수학이 70점 이하인 학생이 3명 이상인 반의 큐플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이 80, 70점 이상인 학생이다 라고 하는 부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3명 이상인 반이라고 하게 되는 뭐가 들어갔죠? 그룹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룹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는 그룹바이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건문을 쓰게 됐을 때는 where를 쓰게 되지만 그룹바이 안에서의 조건은 having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쓰게 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게 되면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조건은 where, 그룹안에서의 having, 관계에서는 like 라고 하는 부분을 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차이를 두시면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10번에 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정적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적 테스트입니다. 소프트웨어 검토를 위해서 미리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된 자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발자가 모집한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를 검사하는 방식인 거죠.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를 검사하는 방식이면서 미리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 부분은 워크스루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워크스루가 아니라 검토회의라고 해도 무방항입니다. 워크스루란 검토회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상대적으로 되게 되는 워크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설명에서 나와 있듯이 워크스루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설계서의 오류를 검토 과정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회의이고요. 이때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위준으로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보라고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워크스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겠죠. 11번입니다. 다음 시어너의 프로그램 코드 결과를 입력하시오. 현재 지금 38이라고 하게 되는 숫자와 11의 숫자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M%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원표시랑 같이 있게 되는 부분 이 기호를 쓰게 되는데 이건 OR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38&11과 385R11을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진수로 구성이 돼서 계산하게 되는 게 아니라 38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11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 다 2진수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8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8비트로 구성을 되었을 때 00100110이 되고 11 같은 경우에는 00001011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위 두 부분을 저희가 엔드 연산을 할 경우에는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이기 때문에 현재 보시게 되는 부분들 중에서 001 5R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라도 1일 때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1 1 1 1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result 출력하게 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엔드 표시 엔터까지 강제게임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result 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1은 2가 되게 되고요. 엔터 쳐서 result 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2는 위 부분을 십진수로 변경하게 된 47 2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주관식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출력하게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정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했죠. 현재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나와 있었던 강제 엔 엔이라고 하게 되는 저 강제게임 때문에 result 1과 result 2에 대해서는 이제 줄이 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12번입니다. ER 다이아그럼은 1970년 피터 첸이라고 하게 되는 제안한 현실세계 개념적으로 표현한 방법으로 업무 분석 결과로 도출될 개체와 개체 관계를 도식화한 표현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로 알맞은 것은 ER 다이아그럼에 나와 있었던 기호와 기호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게 되는 건데요. 사각형은 사각형은 개체 타원은 속성 마른 번호 관계 선은 연결 13번입니다. 다음 시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텍스트라고 하게 되는 변수에는 문자열로 지정을 해가지고 문자로 A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현재 집어 들어가서 계산이 되게 되는 부분을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인트 정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I는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정이 되어 있었네요. 현재 두 while문 입니다. 두 while문 은 일반적인 포문과 while문 과는 다르게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한번은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while 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건인 I가 1보다 작을 경우에 만 하게 되는데 I는 현재 1로서 1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 은 딱 한 번만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게 되는 부분의 C가 어떻게요? 딱 한 번 그래서 A라고 하는 부분이 한 번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while문 같은 경우로 만약에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됐다면 while문 현재 위쪽에서 조건을 들어가게 되고 반복문을 실행하는 부분이 아래쪽 이라고 하게 되면 두 while문 은 그림과 같이 실행 하게 되는 부분과 while 조건문 아래 쪽에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while문 조건이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쪽 실행 하지 않고 바로 반복문 종료되지만 do while문 조건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실행 한 후 조건을 비교 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한 번은 실행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 하시오. key란 데이터베이스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을 찾거나 정렬 때 기준이 되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중 relation을 구성하는 모든 튜플에 대해서 유일성 만족하지만 최소성 만족하지 못하는 키는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키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을 때 일반적으로 유일성 도 만족을 하고 최소성 도 만족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후보키 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후보키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를 고르게 되는 부분이 선정되게 된 것 기본 난 어린 상태에서 중복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 키 그런데 이 후보키 와는 다르게 유일성 만족 하지만 최소성 에 대한 부분을 만족 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는 슈퍼 키 라고 불리게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바로 최소성 이죠. 둘에 대한 차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다음은 상품현황 테이블에서 이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시킵니다. 정렬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order by 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령으로 쓰게 되고요. 이때 정렬 하게 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asc와 desc 두 가지가 있습니다. asc는 오름차순 desc 내림차순 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보게 되면 이름을 기준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1번에는 order by 라고 해서 정렬 실행해 주고 2번에는 이제 desc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작성을 해주셔야 하지만 내림차순 되겠죠. 이때 저희가 이 부분을 생략하게 되면 다른 엑셀이나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오름차순이 기본으로 되게 됩니다. 내림차순은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17번에 C언어를 발전시킨 언어로서 C언어를 발전시킨 언어로서 객체 지향적인 특성을 지니며 닷넷 이라고 하는거 점 넷이죠. 점 넷이나 닷넷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때 환경에서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체제 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C언어로 발전시킨 언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는 C와 C++ 그리고 C샵 이라고 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때 C언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절차 지향 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C++ 객체 지향 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C샵 이라고 하게 되는 건 .net 닷넷 이라고 하죠. 이 환경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에 대한 답은 C샵 이게 됩니다. 18번 네트워크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1번 이것은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를 상호접속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 입니다.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 인거죠. 이때 브릿지는 패키지 목적지로 전송하도록 도와주게 되며 여러 랜을 연결하여 규모가 큰 네트워크로 확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것은 브릿지 확장 개념으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처리하게 되어 속도가 빠르면 많은 포토스와 서로 다른 속도로 연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인거죠. 사실 문제를 풀게 되면 1번 문제가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나오게 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한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상호 접속 서로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연결해 주게 된 장치는 게이트웨이 이때 브릿지와 다르게 브릿지의 확장 개념으로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처리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스위치 스위치가 되는거죠.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과 스위치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브릿지와 스위치가 하게 된 역할 기본적인 기능은 브릿지와 동일합니다. 스위치는 근데 이제 스위치에 대한 차이점으로 보셨을 때 브릿지는 1대1 연결이고 스위치는 1대N 연결 1대다 연결이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이 두가지를 일단 구성 구분 지어서 볼 수 있어요. 브릿지의 확장 개념 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 스위치와 브릿지에 대한 설명하게 되는 방식은 거의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19번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수단 데이터에 대한 초유속도를 높여주는 자료구조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세균이라 불리게 되는 인덱스입니다. 여기서는 인덱스라고 하는 걸 영어로 쓰셔도 되구요. 한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용자 전환 및 사용자 로그오프를 실행하려고 할 때 윈도우의 단축키입니다. 사실 윈도우의 단축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사실 외우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거의 단축키들은 해당하게 되는 명령어의 영단어에서 좀 약간 뽑아지게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사용자에 대한 전환 사용자 로그오프 로그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와서 저희는 윈도우키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L 대문자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소문자로 대문자로 쓰셔도 상관없구요. 둘 중에 하나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거 말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축키들은 기본적인 해당하는 영단어에서 조금 오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검색에 대한 부분은 서치 그래서 윈도우 S 바탕화면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은 데스크탑 그래서 윈도우 데스크 D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축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셨을 때 해당하는 영단을 찾아보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